자, 이 뉘앙스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으나 근데 수능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로서 Easy and Special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면은 그 지문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단어들로 모아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걸 알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 자기의 지적 능력이 키워지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지.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땐 Ability, Talent, Capacity라는 영어당 3개가 쓸 수 있는데 보통 Ability라고 하면은 얘는 선천적 또는 뭐야? 후천적 능력에 다 쓰일 수가 있어, Ability는. 근데 Talent라고 하잖아?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Talent라고 하냐, 그동안? 얘는 선천적인 능력이야. 선천적인 능력. 그 다음에 Capacity는 얘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지적 능력을. 그럼 지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해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지적 능력을 얘기하고 보통 지적 능력.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뭐야? 수용력. 수용한다 이거야. 얼만큼 많이? 수용력.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 됐니? 그래서 보통 Ability라는 영어 단어는 선천적, 후천적에 같이 쓰이고 뒤에 보통 투부정서가 나오지. 뭐뭐할 능력.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알겠지? 좋았던. 다시 한 번. 얘는 선천적, 후천적 같이 쓰이고 Talent는 선천적에 많이 쓰이며 Capacity는 뭐라고 해? 그렇죠. 수용능력, 지적 능력을 보통 많이 얘기한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허락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Allow란 영어 단어가 Permish란 영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Allow란 영어 단어는 보통 어떤 거냐면 방치의 뉘앙스가 있어. 그냥 허락할게. 방해하지 않고 내가 그래. 방해하진 않을게. 됐습니까? 약간 방치의 뉘앙스가 있지. 방치. 내가 허락할게. 근데 Permish란 영어 단어는 어떤 권한 있는 사람이 허가를 해주는 거야. 다시 한 번. 권한 있는 사람 너 그렇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미션. 임무. 권한을 딱 허가해주는 걸 Permish란 뉘앙스를 갖고 있어.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던. 그 다음에 사역의 의미로 Let이 있지. Let도 부드러운 사역이라서 허락하다로 많이 해석해. 근데 얘는 명사 다음에 이쪽에 동사 원형 나오고 Allow는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이쪽에 투부정사 나오지. 그래서 영어 지문을 보다 보면 Let과 같은 지문에서 Allow가 약간 섞였어요. 됐니? 좋았던.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주지 않으나 영어 지문에 많이 나와서 뉘앙스를 알면 독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제 수업 중에서 제가 독학생들은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없거든. 자기가 많이 봤는데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 알겠지? 독학생들은 질문 답변. 그 선생님 저번에 안면도에 있는 독학재수 학원에서도 연락받았어? 학생들은? 뭐라고? 상담해달라고. 상담 다 해줬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또 가평에 있는 학원에서 연락받았어. 독학재수 학원에서 선생님 또 상담 전화 받았지? 제가 상담 전화 확실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알겠지? 응 좋았던. 그러니까 너희가 질문하지 못하는 것들. 왜? 선생님이 없으니까. 인강으로만 공부하니까. 근데 인강 이외의 다른 걸 공부하거나 배우고 싶을 때 뭐? 질문을 할 데가 없잖아. 나한테 하면 돼. 옆으로 갑니다. 자, 혼자서란 영어 단어가 보통 세 가지인데 얘는 보통 혼자 원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있지. 혼자니까 원. 그치? 그런데 이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야. 됐어?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근데 lone이라는 영어 단어는 부정적이야. 의무라고 슬픈 거지. 얘는 약간 부정적. 얘는 슬픈 어떠한 외로운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고독한이지. 얘도 역시 혼자란 영어 단어. 근데 얘는 어떤 뉘앙스냐면 약간 그걸 즐기는 거지. 고독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여러분 지금 독학재수 학원에 있으면서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시작. 고독한 거야. 외로움은 남이 주는 거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거든. 이건 남들이 주는 거. 얘는 약간 수동적인, 능동적인 거. 알겠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얘는 뭐야? 고독한. 고독한. 얘는 영어로 뭐 시작? 외로움. 얘는 영어로 뭐 시작? 혼자서. 됐니? 좋았쩍.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집중.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분노? 친구가 떠들어. 열받아서 분노? 성적이 안 나왔어. 분노. 그치? 갑니다. 얘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분노야. 우리 앵그리 삼촌 누구 있니? 서장훈. 그쵸? 얘가 이제 노여운. 노여운. 얘는 뭐냐면 단어 좀 어렵다. 얘는 지식인들의 정당한 분노야. 자, 이 단어 잠깐 보자. 내가 지식인이란 말을 썼어. 뭔가 배웠다라는 거지? 공부하다 어딨니? 딕. 나한테 수업들은 애는 다 알고 있지? TCC 들은 애들도. 딕은 영어로 두 가지야. 파다와 깊게 공부하다. 내가 한 울만 팠어. 뭔가 깊게 공부한 거야. 자, 이 단어 잠깐 정리해보면은 원래는 칸다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지당 아니야. 지 당 한 지. 왜?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 이거의 반이어가 뭐야? 인다인이야. 인이 들어가서 이거의 반이어로 쓰였어. 뜻이 뭐야? 부당한. 얘는 지당한. 얘는 부당한. 부당한. 그럼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럼 분개하겠지. 내가 부당한 일을 다뤘으니까. 얘가 분노 아니야. 얘가 분노. 부당한 일을 당해서 부동하겠지. 얘가 영어로 뭐야? 분노. 얘는 지식인들. 왜 지식인이라고 했을까?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갖는.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 아, 이렇게 말하는 거. 됐니? 확인해보시고. 자, 레인. 얘도 분노야. 얘는 원래 고어 레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로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거의 변형이야. G사운드가 이렇게 바뀐 거. 쓰. 드. 됐어? 얘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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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퓨리는 뭐냐면 얘보다 좀 강해, 사실. 얘보다 얘가 좀 강한 거야. 얘는 경로에 가까워. 경로. 분노를 넘어서 언어가 좀 더 쎄지는 거지. 됐니? 확인해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대답하다는 거 영어전 3개 나왔지? Answer과 Reply는 거의 같이 있어요. 응답하다, 대답하다. 근데 굳이 차이가 얘가 약간 격식적이야. 약간 격식적이야. 하지만 거의 같이 있어요. Answer, Reply. 근데 Respond는 뭐냐면 얘는 희망이 가득 차 있어. 희망. 희망이 있는 대답이야. 됐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썼어. Respond. 그러면 작가가 어떤 뉘앙스야?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저, 돈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응답했대. 작가가 근데 사장님이 응답하다 Respond를 썼단 말이야. 그럼 작가는 뭐냐면 희망이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Respond는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인데 집중. 얘는 희망이 있어. 어떤 단어 때문에? 후원자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니? 스폰서라는 영어 단어 있지. 긍정적 뉘앙스. 스폰서야. 후원자. 그 다음 Retort. 얘도 영어로 응답하다 대답한다. 얘는 부정적이야. 얘는 뭐냐면 제가 말한 걸 내가 뭐냐? 칠려고 하는 거야. 쟤가 나를 말하는 질책. 그 다음 비난에 내가 한 마디 하고 싶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아, Retort. 얘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말표면 말대꾸하다? 말대꾸하다. 그럼 얘는 어떤 단어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괴롭히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하나, 둘, 셋. Pu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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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내가 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해서 Retort 뭐야? 대답하던데? 말대꾸하다. 말대꾸하다. 됐니? 자, 집중. 자, 독학생을 위한 TCC를 계속 올릴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질문할 수가 없어. 그치? 왜? 난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강 선생님한테 질문 답변을 많이 이용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전화하면 돼. 선생님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잖아. 그치? 조갔어. 여러분, 외로움은 내가 선택한 거지만 여러분, 고독한 거야. 아니, 외로움은 남들이 주는 거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야. 성공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독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즐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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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